6월 17일 토요일 오전 9시 이기도입니다. 중국 장수성과 안의성 주변에 1014헥토파스칼의 고기압이 almost stnr, 즉 매우 느린 속도로 정체중인 상황에서 서해상에 버티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약 5000m 상공 500헥토파스칼의 모습이며 현재 상층에도 고기압이 한반도에 머물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미성사진을 보시면 장마전선이 중국 후지엔선과 저장성에서부터 오키나와를 거쳐서 일본 오가사와라제도 그리고 살리쿠해악 먼바다와 쿠리렐도 먼바다에 거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서해상에 현재 고기압이 자리잡고 있으며 상공 5000m에도 고기압이 한반도 상층에 자리하면서 한국은 맑은 날씨가 되겠으나 무척 더운 날씨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에는 6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현재의 지상의 상황을 보겠습니다. 서울은 28도이고 충청도 지역을 보시면 34도로 나옵니다. 대전은 35도 광주는 30도 부산은 27도입니다. 중국 베이징은 39도 일본도 후쿠오카 27도 오사카 28도 도쿄도 28도로 매우 덥습니다. 보시는 화면은 일산화탄소 농도입니다. 6월 17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중국 충칭산 샤댐이 있는 후베이성 이창시, 우한시, 베이징시 등등의 지역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문제는 이 일산화탄소가 한국까지 날아올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산화탄소 중독의 증상을 살펴보면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또는 구토, 무력감, 창란, 흉통과 근육통, 호흡곤란, 이식수실 등의 증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중국의 보시는 영상과 같이 일산화탄소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정도면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그만큼 많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한국은 오늘 6월 17일 토요일 매우 더우면서 자외선 지수도 높은 폭염의 날씨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비 피해는 하루가 멀다 하고 더욱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2주 전부터 계속된 비로 중국 남부 지방에 최악의 물난리가 발생했습니다. 스천 등지에 쏟아지던 엄청난 폭우에 초당 6만 2백미터의 엄청난 물이 산샤댐으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산샤댐은 50여 년의 탐사와 30여 년의 설계, 13년의 공사 끝에 지난 2006년 완공된 물 위의 만리장성이라 불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댐입니다. 건설 당시 10년 주기로 찾아오는 양쯔강의 홍수와 100년에 한 번 꼴로 발생하는 대홍수 방지 목적으로 지어졌는데 올해 또다시 그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